라틴원은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고 있죠. 아예 유학네트가 인터내셔널 하우스 런던센터를 방문했을 때 떠오른 라틴원은 독서를 의미하는 렉시오였는데요. 세계적인 영어학습 베스트셀러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라는 이름은 글로벌 명문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네임별류를 가진 영국 명문학교 인터내셔널 하우스 런던센터. 입구부터 널찍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인터내셔널 하우스 타임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로 학교 곳곳에 학생 지원을 위한 대규모의 디테일한 서비스 시설이 가득했습니다. 52개의 교실, 비디오룸, 60대의 컴퓨터를 갖춘 컴퓨터실, PC와 비디오도서관이 함께 자리잡은 학생 자습실, 일반 도서관까지 정말 대규모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IH 런던센터의 교사진 중에서는 세계적인 영어 베스트셀러의 저자들이 많아서인지 학교 내의 서점에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책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자료로 조성된 학생 자습실과 어학 실습실은 IH 런던센터의 친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명소입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인터내셔널 하우스 타임을 위한 학생 라운지와 스카이 라운지까지 첨단 시설로 완전 무장된 학교가 바로 IH 런던센터입니다. 학교 내의 첨단 시설 리스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이트보드와 프로젝터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을 IH 런던센터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IH 런던센터, 학교 시설로도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IH는 1953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 세계 30개국의 120개 이상의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영어 교육 그룹으로 그 중 IH 런던센터는 문화예술 1번지 코벤드가든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임별류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IH 런던센터는 런던 최대 규모의 학교 및 가장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모이는 학교 1위에 선정된 학교입니다. 개설 과정들 궁금하실 텐데요. 주 20교시의 일반 영어 과정, 주 25교시의 집중 영어 과정, 학업 영어 과정, 캠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IH 시험 준비 과정, 비즈니스 전문 과정과 일반 영어 전문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 영어 과정, 무급 인턴십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해외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들의 스터디 스타일을 보면, 제너럴 과정보다는 치밀한 집중 영어 과정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H 런던센터의 집중 영어 과정은 일반 영어 과정과 듣기, 말하기, 쓰기 등 각 영어 영역에 포커스를 둔 선택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아카데믹 패스웨이를 목적으로 어학연수 가는 분들에겐 주 20교시의 학업 영어 과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학업 영어 과정 수강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시 입학 신청 도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영어 시험인 캠브리지 시험 준비도 IH 런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어학연수 오신 분들에겐 IH 런던센터의 전문 영어 과정을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전문 영어 과정은 비즈니스 전문 영어 과정, 비즈니스 플러스 일반 영어 과정, 일반 영어 전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 진출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비즈니스 과정 수업은 비즈니스 영어 듣기 및 비즈니스 용어를 배우는 오전 수업과 비즈니스 사례 분석 및 상원극을 배우는 오후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비즈니스 플러스 일반 영어 과정 수업은 비즈니스 영어 듣기 및 비즈니스 용어를 배우는 오전 수업과 어휘 중심의 일반 영어 수업 및 토론 기법을 배우는 오후 수업으로 구성되죠. 이 밖에도 말하기, 실용 문법 및 어휘 학습, 영국 문화 체험이 가능한 일반 영어 전문 과정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글로벌 유럽 무대에 디딤돌이 될 영국에서 회계 및 금융, 그래픽 디자인, 여행 및 관광, 행정, 법조, 공학, IT, 미디어 등의 수많은 전문 분야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하길 원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프리미엄 코스는 바로 IH 런던 센터의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은 최장 24주 과정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죠.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의 특이한 점은 집중 영어 과정 플러스, 인턴십 근무 플러스, 집중 영어 과정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즉 인턴십 근무 전으로 학교에서 집중 영어 과정을 익히게 되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마치 인턴십 전으로 스페셜한 예습과 복습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 글로벌 키워드를 넣어줄 인턴십. IH 런던 센터에서 이제부터 집중 영어 과정으로 시작하고 집중 영어 과정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학생들의 이력서에 글로벌 키워드를 넣어줄 요소가 많은 IH 런던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좋은 잡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는 한국인 친구 은정양의 칭찬글이 생각났습니다. 내 앞에 붙여질 글로벌 키워드 외에도 세계적인 뮤지컬, 영국 박물관 투어, 런던 외곽의 명소 투어,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도 덤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혜택은 IH 런던 센터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아직도 영국 런던 하면 단순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 코벤트 가든에 위치한 IH 런던 센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시작하실 분들은 감히 사양합니다. 최첨단 학교 시설, 최고 수준의 다국적 학생들과 글로벌 키워드가 들어가는 프리미엄 프로그램, 세계적인 디스커션이 가능한 연학 분위기로 영국 유학의 확실한 선택이 될 IH 런던 센터. 여러분의 미래에 세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드릴 글로벌 명문학들입니다. 바로 지금 도전하세요.